Dojo Free Now 이때과 마그랩 예배를 보세요 그렇다면 이전에 마그리피 주마 날 특별하게 개인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 예배 날은 평소와는 달리 예배하기 전에 구두만 하는데 주마 예배 날은 평소와 달리 전신을 샤워를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또한 몸에 가능한 아름다운 냄새의 향기를 구겨서 향수를 바른다든가 또는 옷을 그냥 작업고 일반 평상도 말고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주마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회의 신의의 신의 신과 후의 엄마는 십자가 상 Admiral을 거쳐so는 저녁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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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비교해 주신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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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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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으로 인정되고 그 구란 낭송 수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는 주마 예배, 파질 예배 때 정해진 그런 수라가 있는데 하나는 수라투 사짓다 첫 번째 락하다는 수라투 사짓다를 낭송하고 وفي الركعة الثانية 수라투 الإنسان هل أتى على الإنسان حين من الدهر 두 번째 락하에서는 수라투 الإنسان을 읽는 것이 수나 라고 합니다. 네. وفي صلاة الجمعة السنة في الرقعة الأولى يقرأ بسبح سبح اسم ربك الأعلى وفي الرقعة الثانية هل أتى على حديث الغاشية سورة الغاشية 네. 또한 주마 예배 때 낮에 주마 예배 때 하는 그 두 락하트에 첫 번째 락하에서는 수라투 الإنسان 를 하는 것을 순하로 하고 두 번째 락하트는 수라투 الإنسان 그래서 숙하 예시 수라투 الإنسان 수라투 الإنسان 네. 순나로 이렇게 한답니다. 하라 마이 타알라 빌 주무안. 이딴 ذكر나 الصلاوات المفروض الخم스. 우 ذكر나 الجمعة. 나암. ذكر나 허나. في الصلاة الواجبة. الصلاوات المفروض الخم스. 우 ذكر나 صلاة الجمعة. 다섯 개 방까지는 하루 다섯 번 의무 예배와 주무안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الصلاة الجمع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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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جمعة.